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 별일 없으시면 저희 와이스트리트과 함께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또 많이 봐주셔야지 그 뒤에 또 다른 분들 섭외하기가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더구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병룡 수석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더구루에서 굵직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언제나 그렇듯. 네. 새롭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였지? 4일 날. 그러니까 사흘 전에 그저께. 이건 좀 반향이 있었죠. 하이닉스 주가도 좀 올랐고 반당하고. 반도체 관련 주들의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asml, euv, 노광장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 그런데 그 관련된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화재 난 곳은 막상 60평밖에 안 됩니다. 작은 곳. 면적.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극제화에서는 노광장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부품.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 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노광장비가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저희는 현지 독일 언론을 보고 썼던 거고 저희가 써난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정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거기를 확인해보니까 면적이 우리나라 흔히 쓰는 용어로 60평 정도.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물론. 다행이네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아직 정확한 피해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멘트가. 지금 이게 가격이 보면 소위 말하는 노광장비. 한 대가 한 2,500억 정도. 옛날에는 한 1,500억 정도. 1,500억에서 2,000억 그러지 않았나요? 네, 좀 더 올랐어요. 아니, 무슨 500억이 그 집의 이름도 아니고. 이거 생각하면 저희 회사 한 100개 정도 살 수 있는. 이거 한 대. 네. 뭐 하여튼. 지금 그런데 삼성. 그때 저기 정인성 저자랑 반도체 제국의 미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다 합쳐도 이거 한 대 못 산다고.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18대 정도 주문해놨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4대 정도 주문해놨는데. 일단은 이후에 어떻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게 또 때마침 공교롭게 시안, 봉쇄랑 맞물려가지고. 네, 맞아요. 자칫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공급이 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반도체 스팟 가격이 조금씩은 이제 올랐더라고요. 그런 영향들도 두루두루 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1월 4일에 나온 기사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asml이 발표한 거라든지. 아직 업데이트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가 최신 기사예요. 이런 건 좀 asml이 ir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더 조사를 면밀히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민감하니까요. 또 반도체 기사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마이크론 얘기네요. 딜앤 3위 업체죠. 작년에 이미 증산한다,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좀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서 TSMC, 삼성 지금 다 막 증상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도 48조 원 들여서 공장을 짓는데 익숙한 곳들이에요. 삼성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죠.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곳 중에서 현재는 텍사스가 제일 유력한 것 같다. 특히 오스틴이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8조 원 들여서 공장 짓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180조 원 투자해서 연구, 개발 다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뭐 디램인지. 네. 거의 뭐 마이크론 디램 하는 기사니까. 디램이 가능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오고. 그렇죠. 아직 회사도 확정된 바 없다 뭐 이 정도. 부지도 안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얼마 정도 투자할 건지 이 정도한 러프한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반대로 디램 공급이 미래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장갑차로 가네요. 장갑차. 제가 저희가 방산기사를 많이 쓰는데 올해 방산업체들의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다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지만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창사가 아니죠. 한국 건국 이래. 건국 이래 맨 처음으로 아마 방위산업 수출품이 수입액을 앞서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46억 달러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한 5조 5천억 정도. 우리나라는 뭐 엄청나게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니까. 네. 수출액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최근에 뭐 하나 디펜스가 우주에 자주포도 팔고 또 천국 뭐 유에이의 천국도 팔고 LIG가. 네. 그러면서 주가를 항상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한화 시스템 뭐 하나 디펜스 LIG 넥스원 뭐 그다음에 현대로템 뭐 그 정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는 빅텍 스페코. 네. 뭐 그런 데 있죠. 그다음에 뭐 잠수함 정도 군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사 정도. 대우조사 정도. IVECO 해서 그 트럭이 많이 돌아다니죠. 맞아요. 네. 만든 회사인데 이 자회사가 이베코 디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방산회사예요. 공식적으로 이 회사 CEO가 트위터에 날렸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장갑차 장갑차 사업 현대사업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이베코의 장갑차네요. 이베코가 브라질 육군에 공급한 장갑차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전제적으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쟁자가 되는 거네요. 현대로템은 이미 들어간다고 공공연합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이르면 올해 올 연말쯤이면 90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도 이제 현대로템 또 같은 K2 흑표 전차인데. K2 흑표. 네. 노르웨이도 이제 전차 소위한 탱크를 도입하고 있는데 총 1.7조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강입니다. 현대로템이랑 독일 업체 크라우스 마페이 베이그만. 어려워요. 그런데 뭐 좀 밀덕들은 아시겠지만 레어파드 전차 만드는 곳인데 이 두 군데가 이제 최종 후보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성능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르웨이가 북유럽이니까. 추운 나라니까. 혹한기. 그래서 국방부 국방부 관계자인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르웨이 군 관계자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자기네 혹한기 테스트 영상을. 네. 그 K2 흑표 전차가 그 테스트용 전차가. 이건가 보네. 이거 틀어도 되겠죠? 벨 내리는 거. 하여튼. 이게 현대로템. 네. 혹한기용 테스트 전차. 그래서 진짜 보면. 이게 자기네 군 시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바로 헌병대에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많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덕으로는 이렇게 곳곳에 흘린 치즉가루를 죽는다고 하는데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간 우리나라도 또 이제 혹한기 훈련 많이 하고 그렇게 잘 돌아가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잘 돌아가길 바라겠고. 마지막 최종 시험대에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7천억 원 규모예요. 이 이제 우리나라 방사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국내 보통 이제 무기 계약을 하면 방사청이랑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총 영업이익률에 9%에서 16%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더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마진을 보장을 하긴 하는데. 긁어 죽지 않은 만큼. 더 높은 고마진을 받을 수는 없는 딱 적당히 살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예산이죠 이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무기 구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큰 폭은 아닌데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 방사업체들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또 미국 기술도 많이 이전받아가지고. 이전받아왔고. 또 내재라도 많이 시켰고. 자기화 많이 시켰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렵지만 한 번 뚫어놓으면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그 나라에서 또 한국산 전차를 많이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선정을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게 있고. 다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동맹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무기 체계도 미국 걸 많이 가져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술도 많이 미국에서 이전받았고 업체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수출하는 과정이나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의 허락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그래서 카이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르헨티나에 수출할 수 있었죠. 전투기를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 영국에서 반대하는 바람. 제가 쓴 적도 있지만 반대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난점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네. 메타버스. NFT. 이게 CES에서 좀 나왔던 얘기가 보네요. 아니요. CES는 아니고 미국 법인이 발표한 거죠. 미국 법인이.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디센트럴랜드와 손잡고 메타버스 매장을 오픈한다. 네. 그 삼성이 뉴욕에서 맨하튼에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삼성 837이라는 아주 되게 예쁜 플래그. 맨하튼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 그거를 옮긴 겁니다. 이 디센트럴랜드는 어떻게 보면 가상 부동산? 가상현실 부동산? 그렇죠. 이더리움 기반의. 거기에 이제 삼성이 맨하튼에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메타버스에 옮긴 거죠. 이름은 837X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면 이제 물론 팝업 스토어입니다.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뭐 지금 CES에서 공개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체험해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활용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 활용 용도로. 뭐 나이키 뭐 이런 데는 많이 매장 열잖아요. 아이다스도 열고. 메타버스에도 많은 매장을. 저는 이 기사 보고 생각든 게 삼성전자 저 아무리 팝업 스토어라고 해도 저기다 임대 주고 임대료 받으면 다 좋을 텐데. 안 그래도 경품 추천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NFT 뭐 배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애초에 또 메타버스 상의 공간을 또 분양받으려는 수요들도 있고. 네. 이렇게 메타버스가 뭐 지금 이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 메타버스 하여튼 뭐 메타버스만 들어가면 날린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고.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좀 차분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쪽 산업이 성장할 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래 목걸이 산업들이라고 보고가지고. 이번에는 누리플렉스 홀딩스. 네. 저도 이게 상장사인데. 네. 누리플렉스. 네. 이게 스마트 전력 시스템 업체인데 요거에 이제 모 회사죠. 최대 주주인 누리플렉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이제 그 가상자산지갑서비스 업체 토큰이랑 손잡고 메타버스랑 NFT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주식이 약간 올랐더라고요. 근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고요. 두리뭉실하게 이 업체와 손잡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리플렉스도 NFT 지갑 사업도 한다는 거고. 리퍼블릭키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NFT 지갑 사업 하는 데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제는 도대체 이 지갑 종류를 뭘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민팅하는 데도 많고 거래 플랫폼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아주 흔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뭐 그게 통일이 또 어딘가에서 시켜버리겠죠. 두산중공업 기사네요. 네. 원전 기사 쭉 한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네. 원전 요즘 관심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차기 정부에서 많이 원전 논란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근데 뭐 위로한 후보들이 전부 다 원전 이제 지금 정부와는 좀 다르게 감원전 또는 원전을 다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거 미국에서도 난리예요. 원전이. 왜냐면 저희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탈탄소화 정책에서 당장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을 잘 버셔야 될 게 영국에 있는 자회사 박콕을 장르러야 된다. 박콕. 두산박콕. 박콕. 네. 뭐 인수한 회사인데 영국이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산업 부응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핵 관련돼가지고 원전 관련돼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한수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제 영국 원자력에너지청 이래서 일종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이 지금 연구사업이죠. 여기에 모여봐 해서 이제 각종 이제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세계 최초의 소형 핵융합플랜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데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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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융합발전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step 스텝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석유 석탄 연료 1kg당 태우는 것보다 거의 400만 배 이상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텝 사업이 핵융합발전이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이 맨 처음 전 세계 최초로 이 사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호기 주요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죠. 핵융합발전은 굉장히 조금 먼 미래까지 좀 내다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 그 이터라고 해서 프랑스 그쪽에 있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소형화 소형화 시키는 거죠. 요즘 아무래도 이제 소형화 전 smi처럼 아무래도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소형 운전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융합을 소형화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를 좀 준비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카자흐스탄 이야기네요. 네.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이 온전 많이 폴란드도 한다고 하고 이분은 누구길래 이렇게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소형 기자가 좀 줄여야겠다. 카자흐스탄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이요? 네. 장관이에요. 이분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 두 군데 원전 건설 후보지를 압축을 했다 발표를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수요를 봤을 때 올해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랑 상관 있느냐 상관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한수원이 이미 2019년에 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미국 영국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주목표할 기업 뉴스케일 파워 경쟁사. 네. 경쟁사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엮여 있는 건 두산중공업이 엮여 있다는 거. 그렇죠. 하게 되면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카자흐스탄도 이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그리고 아까 그 대문장만학기 사진 나왔던 이분의 성함은 막줌 미르자갈리에프. 읽을 수 없어요. 성함이 막줌이네요. 막줌. 네. 막줌. 하여튼 우리한테 좀 발주를 좀 막 주었으면 좋겠고요. 현대건설 파트너사 홀텍? 홀텍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현대건설이 최근에 파트너십 매진 회사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랑 비슷한 개념 회사고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제 글로벌 원전 사업권을 여기한테 넘겨받은 거죠. 홀텍이. 홀텍한테. 그런데 이 홀텍이 폐원전.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상업운전을 중단하는. 이게 올해 3.1일 날에 폐쇄되거든요. 미시건에 있는 사우스세븐즈에 있는 원전인데 이거를 인수해가지고요. 그다음에 해체 작업을 벌인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한 원전 인수? 그렇죠. 네. 또 원전 해체도 되게 고난이 기술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산업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잘 참고 뭐 당장 돈 되는 기사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나라 업체들 삼성물산 최근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gs 다 원전 업체들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홀텍이라는 회사는 작년 11월에 현대건설이 소형 모듈 원자로 모델 요거 개발하기로. 네. 스케일 파워랑 같은 회사예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이야기인데 성일하이텍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두 가지 뽑아왔는데요. 성일하이텍 내년 한 2, 3월쯤 상장 추진하죠. 아마 kb증권이 아까 주관사로 됐습니다. 조만간 상장을 하는 성일하이텍. 네. 네. 업체가 운하라 업체 중에서는 sk on 그 다음에 lg 삼성 다 클라이언트죠. 운하라에서 거의 폐배터리 업체로 선 선도 업체 있죠. 이미 헝가리도 가 있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근처에 폐배터리 공장을 또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는데 헝가리 공장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헝가리 공장 투자 할 때 한 350억 정도 들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 가 되지 않을까 헝가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배터리도 크게 생산을 하니 나중에 폐배터리도 그쪽에서 뭔가 좀 수요가 있을 것이다. 자원 재활용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일아이텍이 그쪽에도 한다라는 거고.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그러니까 2030년에 한 20조에서 2050년 되면 무려 600조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일아이텍이 이제 헝가리에는 설립을 하나 해놨고 폴란드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제 성일아이텍 말고 포스코케미칼 고려와연 정도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은 SK온 이야기네요. 네. 조자주 공장 옆에. 역시 저 뭐 이제 미국에 북미 쪽에 유명한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많은데 캐나다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 아니 저 이제 리사이클 업체. 리사이클. 하여튼 한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조지아주에다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SK온 공장하고는 차로 1시간 공장 떨어지는 곳에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착공해서 8월에 가동 목표로 해서 연간 한 7만 개 차량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큰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이제 벌써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뭐 단독 기사였는데 휴젤 이야기네요. 네. 휴젤 뭐 다 아시다시피 보톡스. 네. 휴젤이 뭐 중화권 시장은 오래 전부터 공들였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 최근에 이제 대만 레티보 제품 이제 현지 장준바이오메디컬이라는 업체랑. 징준이네요 징준. 징준인가요? 네. 노안이. 징준바이오메디컬과 보톡스. 아 징준인가요? 네. 아 저는 한자가 창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한자는 모르는데 한글은 징준이라고 써있어서. 이해찬센터이신가요? 아무튼 대만에다가 이제 보톡스. 수출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미 뭐 2018년에 진출했는데요. 이미 현재 합작사도 있고. 네. 추가로 이제 프랜차이즈 계획을 맺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랑 하고 현재 한 10% 정도 점유율이 있는데 그거를 올해 1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뭐. 점유율을. 네. 앞서서 휴젤은 2020년부터 중국에도 가 있고. 네. 그래서 열심히 이쪽 중화권에 열심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휴젤은 또 연말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포틀리노톡신 그 수출하는 거. 네. 국내 판매사를 대행해서 이제 내보냈던 걸 식약처에서 이거는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막 품목허가 취소한다 이래갖고 지금 가처분. 네. 맞아요. 인용이 돼있어서 약간 홀딩이 돼있는 것 같은데 품목허가 취소는 안 돼있고. 이건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여서 하여튼간 그런 상황에서도 대만 쪽에 추가로. 네. 중화권. 대만 뿐만 아니라 중화권을 열심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이쪽이 뭐 소득이 올라가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키 플라즈마. 에스키 플라즈마. 혈액제제 이게 뭐 사람 혈액 갖고 만든 이제 의약품이거든요.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네. 혈액을 해서 뭐 순수한 혈액을 뭐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할 수는 그렇고. 거기에 뭐 어떤 성분을 추가하는 제품이 있고. 그냥 순수하게 해서 뭐 하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통칭해서 혈액제제 제품이라고 하는데. 면역기능 강화. 뭐 이런 데 쓰는 거죠. 뭐. 적혈구 감소할 때 이런 거. 음. 그 제품이 하나가 이제 그 리브감미. 아 리브감마 에센쥬. 아 이름 어려워요. 네. 리브감마 에스엔쥬. 네. 이게 2019년에 브라질 수출 허가를 받았어요.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중국의 난징 파마케어라는 업체 랑 같이 됐고. 네. 이 경쟁사 한 곳 인도 업체가 있는데. 네. 딴지를 건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더 싼 가격은 냈는데 왜 우리 안 해 준 거야. 음. 라고 이제. 아 그래서 뭔가 입찰 과정에서 뭔가 부정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는 이제 당국자들은 무슨 소리야. 너네는 자격심. 너네는 조건이 안 돼. 네. 그 인도네시아 회사는. 네. 인도 회사. 인도 회사. 그래서 그런 악의가 있어 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법원이. 음. 우리 따지면 상법대판소 같은데 회계감사 법원이 그 인도 업체의 의의를 받아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지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더 상법 상법원이라고 하잖아요. 상법법원. 네. 상법법원이 그 아니다. 문제없다. 음. 가족이 문제없으니까 다시 수출해도 된다. 음. 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브라질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2020년에 결정을 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결정이 난 거죠. 음. 재계 결정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때 입찰해서 뭐 승리했다. 그게 이어진다. 그렇죠.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때 아마 그 당시 계약규모가 230억 정도 돼요. 이게 아마 그 플라즈마 창사 이래 최대 수출 금액입니다. 단일권으로. 단일권으로. 좋습니다. 소니 이야기인데 이게 삼성하고 맥이 닿네요.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즘 cs 뭐 한창 뜨거운데 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한종이 엘지 디스플레이 패널 쓸 수 있다. 네. 공급하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자사 제품엔 자사 것만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멘트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에서 여지를 열어놨어요. 여지를. 가져 쓸 수 있다. 네. 질질 좋구나. 그게 사실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도 알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구매한다. 그렇죠. 이 기사를 단독 보도로 쓴 기자마 한 트럭입니다. 맞죠. 자기가 또 단독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계속 얘기해 나온 거예요. 어떤 거. 삼성이 이거 가져가려고 뭐 테스트 하고 있고 조율 중이다. 맞아요. 근데 계속 삼성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이제 한종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값정권자니까 네. 받을 수 있다. 뭐 열어놓은 거죠.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 쓰는 분위기 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소니는. 소니는 이제 두 가지 다 갖고 온 겁니다. 이제 삼성 거에 컨턴답 OLED 갖고 오고 그 다음에 LG 거는 4K OLED 갖고 오고 일종의 소니가 이제 손 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쓴 제품을 이번 CES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브라비아 XR이라는 제품에는 이제 삼성의 QD OLED 거기 들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제품이 들어가는 걸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패널 교차 수급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오늘 좀 이슈여 가지고 이거 하나 좀 갖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 요즘 조선 말씀이 많이 저희가 요즘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조선 관련된 영상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 박묘현 애널리스트죠. 지금 대표님이시죠. 네. 트레버트.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한참 필 뜰 때 많은 멘트를 받았던 그래요 네. 되게 박묘현 대표님이시죠 지금 저한테는 애널리스트인데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분석도 잘하시고 네. 특히 또 이제 최근에 조선업 쪽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아쉽게도 작년에 이의자리를 중국에 내줬지만 여전히 그렇죠. 전체 수준은 우리가 이제 사상 최대로 기록하긴 했지만 1등은 이제 계속 중국이고 워낙에 뭐 중국 물량이 많으니까 자국 물량이 거의 많고 네. 저희는 또 이제 싼 건 안 하고 고부가 같이 전반 네. 뭐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을 위주로 하고 중국은 벌크선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로 이제 기술보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하나 같은 내용인데요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유에이 뭐 카타르 뭐 카타르 백척 프로젝트 네. 항상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네. 네. 그래서 수준 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11월 드디어 이제 뭐 내척 수주 했어요. 현대중국도 하고 뭐 그다음에 삼성현대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 카타르가 왜 백척을 발조하려고 하냐면 이 노스필드 가스전이 있어요. 네. 이제 최대 카타르 최대 가스전인데 이거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업체를 선정하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맥더머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그 이제 뭐 epc 업체인데 이 업체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epci 해가지고 엔지니어링부터 조달 건설 설치 다 텅키 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 노스필드 가스전 가스 확장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당연히 배도 발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전 그쪽이 확장 될수록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어디에다 운송을 하고 팔아야 되니. 그렇죠. 선단에 이뤄지는 작업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그래서. 오랜만에. 네. 잘 관심이 없었겠지만. 옛날 옛날 ls 산전. 네. 그럼 ls 일렉트릭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충전기 이런 거 wrinkles 오랜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2010년대부터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 LX가 중국에 그룹 거점을 만든 게 있습니다. 우시에. LX 산업 단지라고. 거기에 전선도 들어가 있고 LX 일렉트릭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LX 일렉트릭이 이름 어려워요. 국가전력망 장수 전기차 서비스. 이게 기업 이름입니다. 장수성에 있는. 소위 말하는 V2G. V2G 충전소 업체예요. 업체는 손잡고 이제. V2G 충전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LX가 중국의 전기충전소를 넓히기 위한 첫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봐야 될 게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파는 곳도 중국이고 그럼 당연히 수요도 많겠죠. 전기차 수요도. 아마 2025년. 3년 뒤면 아마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신에너지차는 중국식 용어인데 우리를 따지면 그리니카, 그론카 되겠죠.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모든 소위 말하는 친환경차를 다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 판매 비중이 20%까지 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충전기 수요도 충전소 시장도 커지겠죠. 그 시장을 보고 LS 일렉트릭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 충전소 시장에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이야기였고. 한라그룹입니다. 한라그룹. 한라그룹. 만도. 만도에 대해서 많이들 사실 옛날에 범현대가루 그룹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대차, 기아차 물량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만도를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자율주행. R&D를 좀 열심히 하죠.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한 2천 건이 넘어 있고 웨이모 이런 데는 견줄만한. 거기서 한라그룹이 그런 관련 사업들을 다 통칭해서 만든 기업이 HL 클랩무브입니다. 어려워요. HL 클랩무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업체가 1년 전에 서울 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고 3D 라이더. 소위 말하는 센서예요. 센서.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4D 이미지 레이더. 이것도 역시 3D니까 4D. 높이, 깊이, 속도, 거리. 이거 다 통칭. 4D죠. 4차원에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이거 만드는 걸 1년 동안 같이 기술 협업을 했거든요. 이걸 이번에 CES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라그룹, 만도. 특히 만도. 만도를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만도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이게 수익화를 좀 잘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금 매여있던 자동차 부품, 전통적인 부품 쪽에서는 이제 마진이 좋지는 않고 신기술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벌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R&D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풀무원이 갑자기 웬 테슬라. 재미있게. 약간 좀 너무 딱딱하니까. 풀무원이 간편식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데 거기에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나소야라는 업체가 있는데. 나소야. 네. 일본 푸드테크 기업이 요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판기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여기랑 손잡고 그 요카이 기계, 자판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 본사에도 간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우겨서 넣은 거네요. 이 기사는 우겨서 끼워 맞춘 거네. 네. 우겨서 제목장사 했습니다. 제목장사.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회사가 테슬라에다가 자판기를 공급했는데 그 자판기 안에 풀무원 장편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먹어보고 쓰지 않을까요? 풀무원 제품을.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번 딱 먹어보고 풀무원 맛있어요. 트위터 한 번 날려주면 풀무원이 전 세계인들한테 한 좌표 찍혀서. 진짜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전기차 운송 관련돼서 계약을 맺었다. 다들 테슬라라고 알고 있지만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게 맨 처음 나왔던 게 뭐냐 하면 2년 전에 저희가 되게 더구루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쓴 기사인데 네이버도 잘 안 됐을 때 맨 처음 쓴 게 뭐냐 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글로비스 배를 찍었어요. 트위터에 올렸어요. 찍어가면 자기 차 올라가는 거. 아 테슬라 배가. 아니 테슬라 배란다. 테슬라 차가 글로비스 배를 타고 어디론가. 평택항 가보셨지만 차 해외에 옮기려면 운전해서 옮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에 글로비스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냥 시켰습니까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계약사 이런 건 공격을 잘 아니까 특히 테슬라는 다 신비주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썼죠. 계약 맺었다고. 그게 2년 전 맨 처음 썼던 겁니다. 이번에 계약은 역시나 글로비스가 공격을 안 했지만 중국의 기가 팩토리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물량을 유럽으로 갖고 오는 그 물량을 수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글로비스는 얘기를 안 하죠. 테슬라인지.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는 거를 글로비스가 싣고 간다.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죠.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딘지는 밝히는. 글로비스는 공시를 했는데 결국 사진을 찾아보니. 그거는 이제 저희 2년 전 기사고 2년 전 그랬던 거고. 그래서 저희 때문에 글로비스랑 테슬라를 아 그런 관계구나. 라는 걸 이제 많이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차피 클라이언트가 공개하면 안 되는 비공개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공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인지. 그런데 상하이 정도만 나오고. 그런데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전기차 운송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대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네. 퍼즐을 맞춰보면 테슬라인 겁니다.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풀무원. 네. 트윗. 여기까지. 테슬라랑 엮이게 되시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요즘 풀무원 주가도 이제 잠들어 있는데 풀무원 주가가 이제 좀 풀죽어 있습니다. 한번 테슬라가 좀 한번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10개 좀 넘게 기사를 살펴봤네요. 맞다. 더구루 라이브도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오후 5시 라이브가 진행이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약간 더구루 기사들을 좀 토파보는 시간은 따로 만들어서 시간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깝잖아요. 가깝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김병룡 수석도 저기 일요일에 별일 없으시면 오후 5시 라이브로 김동연 후보와 우리 저기 김정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이사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 라이브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저도 김동연 전 부총리죠. 몇 번 뵌 적도 있고요. 좋은 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5시 라이브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아니 아니. 이재명 후보 이후로 많이 늘었잖아요. 네. 김동연 후보 나와서 또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또 많이 봐주셔야지 또 다른 후보들. 찰스 안 후보랑 우리 저기 심블리 후보님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님도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3프로 TV도 모르고 모르고 갔다고 했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몰라도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니,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뭐 하는 곳인지 저희는 친절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나와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